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니크의 프랑스 이야기 오늘은 벌써 7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프랑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의 확산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 정부도 숨가쁘게 그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기 바쁩니다 지난 12일 저녁에 에마뉴얼 마크론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에게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모든 지시에 협조하고 한마음으로 단결해 주시기를 당부했었는데요 14일 저녁 전날에 비해 하루 만에 확진자 수 838명 사망자 수 13명이 증가한 바람에 확진자 수가 4,500명에 사망자 수 91명으로 집계되자 프랑스는 COVID-19 3단계 진입 선언과 함께 에드와르 필립 국무총리가 기자회견을 통해 격상되고 심화된 정부 정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에드와르 필립 총리의 발표 내용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현지 시각 14일 밤 12시부터 국민의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닌 일반적인 공공장소의 문을 닫는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공공장소란 레스토랑, 카페, 영화관, 디스코테크 등과 같은 장소를 말합니다 종교기관은 제외하지만 집회나 예배의식 같은 행사는 연기해야 합니다 생존을 위한 필수품 판매를 제외한 영업장 역시 휴업을 해야 하는데요 식료품 판매업소인 슈퍼나 시장, 그리고 약국, 주유소, 은행, 담배나 신문을 파는 가게는 제외합니다 또한 시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공공기관도 제외합니다 둘째로 집회를 최대한 금지한다는 지시입니다 에드와르 필립 총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는 최대한 피하고 심지어는 사적인 모임이나 가족 간의 회합도 자제해야 된다고 말하며 직장인도 꼭 현장에서 근무해야 하는 경우에만 출퇴근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 국민들에게 시장을 보거나 가벼운 운동이 필요한 경우를 제하고는 외출을 금하고 자택에서 머물러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대중교통은 유지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가급적 도시 간의 이동을 피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셋째로 1차 지방선거는 예정대로 15일 시행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투표 장소에서 개인 간 거리 유지 규정을 엄수하고 노약자를 우선하여 투표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발표도 하였습니다 이 발표가 있은 후에 실제로 방송을 보니 투표 장소에 개인 간 간격을 유지하기 위한 경계 표시가 분명히 그려져 있었고요 동선 또한 사람들이 서로 가까이 교차하지 못하도록 시간차를 두어서 투표하도록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요 프랑스 내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투표를 불참할 예정이고 일부에선 정부의 이런 조치가 비상식적이며 현명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는 현재 프랑스에서는 이미 선거를 시작을 했는데요 주요 인사들이 투표하는 모습을 TV로 중계를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를 않고 있네요 어찌됐든 에드와르 필립 국무총리의 기자회견 전체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 더보기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이상으로 오늘은 14일 프랑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을 중심으로 일어난 일에 대한 소식을 정리해 드렸는데요 워낙 사태가 급박하게 진행되다가 보니 저도 따라서 여러분께 빠르게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준비하는 손길이 바빠졌습니다 어쨌든 여러분께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까지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Merci beaucoup, au revoir 아멘